그런데 사실 이제 좀 약간 논란이 아닌 논란도 있었습니다. 한 평론가가 평론을 남긴 게 조금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영화계를 여기라고 지칭해서 뭐라고 했냐면요.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고 한 줄 표현을 남겼습니다. 온라인이나 일부 언론 칼럼에서는 이 평론을 뭐라고 했냐면 텃새와 물에다 또 희극인을 얕잡아 보는 풍토다 이렇게 이 평론을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평론가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나중에 특정인을 비하한다거나 특정 직업의 계급적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 게 아니다. 그래서 박 감독님께 사과하고 싶다라는 언론 인터뷰도 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우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또 평론이라든 어떻게 감논을 받게 되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워낙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뭐 그냥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나중에 제가 또 영화를 만들 기회가 혹시나 생긴다면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더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 와닿습니다. 사실 제가 천재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. 모자란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채워 가도록 이제 제가 이제 더 노력하고 배워나가고 해야겠죠. 이렇게 우리 상클에서도 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려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있고 관객분들이 채워주시고 스태프분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멋집니다. 네,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런데 응원의 목소리도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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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